레폭스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레폭스.proquest.com 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고요. 이 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 창 하단에 있는 계정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기관 이메일 인증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관 웹메일 주소를 활용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에서 뒤에 나오는 도메인 khu.h.kr 이런 기관 도메인을 인식해서 넷북스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관인지 아닌지 이렇게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관 이메일에 입력하시고 입력하신 이 기관 이메일은 나중에 메인메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 설정에서 나중에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관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도메인을 인식해서 이와 같은 문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사용이 불가합니다라고 뜨게 된다면 기관에서 아직 레폭스를 구독하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활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단계를 통과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하단에 계정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계정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이 기관 이메일 주소로 어카운트 액티베이션 메일이 발송됩니다. 이 기관 이메일에 받은 메일함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받은 메일함에서 어카운트 액티베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형식의 메일을 확인하신 다음에 메일 본문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제 계정에 대한 활성화가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실 때 많이 해보신 절차이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제 프로필 입력하라는 난이 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러분들 성함이랑 그리고 이용자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